여러분 안녕하세요 kk 팬분들이 많이 하시는거 맞아요 감동이에요. 늘 감동이에요 저희 팬분들 진짜 응원소리가 짱이에요 우리 엔딩의 우리 엔딩 요정이 포즈 10초 동안 하니까 우리 팬분들 크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굴까요? 누굴까요? 궁금하죠 네 엔딩 교재 기대해주시고 저희 녹화 가겠습니다 노래방 마지막 부분에 특효 에어선이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 가기 주의해주세요 우승 이제 나오고 올랐어요 고마원도 세계의 미uana 영생 대란 기대라고 잊지게 제작 지금 내게 좋아 하늘 알 아 I love myself I love myself I love myself 달라 달라 yeah 난 너랑 달라 달라 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했냐고요 이 편토들 언니가 잘 놀래 나 뭐야? 나 눈 감는 거야? 귀여워 이거 어떡해요 아니 우리 부론 지금 따따라따라따라 알라무새 빵! 빵! 좋잖아 귀여웠어 이번엔 특효 놀라지 마시고요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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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먹으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